다음 종목도 봐야겠죠 진단받아볼 종목은요 한일 현대 시멘트입니다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은 분이 전문가님이실 것 같아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내가 종목 이야기 해주려다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죠 위원님 왜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건물 짓고 부동산 살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덩달아 오르는 섹터 아닌가요 아까 좀 전에 박 의원님 말씀 못 드렸어요. 왜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답변은 앞으로 언제든 되지 않을까요 또 되잖아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시멘트가 여기저기 다 쇼티지 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도 품귀 현상이 있고 쇼티지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건설이나 토목이나 뭐 soc든 뭐가 됐든 간에 시멘트는 무조건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이 기업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찌됐든 주택에 대한 확대 이거는 계속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럼 뭐 당연히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알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쏙 하고 들어갔는데 고속도로 지하와 뭐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다 시멘트 들어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6월달 이번 달이나 7월달에 철도 계획이 나와요 거기에 있어서도 시멘트 수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멘트 주들이 테마성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시멘트 주들을 좀 보게 되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성신양회라든가 쌍용C라든가 CN이라든가 현대한일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8년도에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다 대부분 다 실적을 일단 둘째 치고요 아세아 시멘트 마찬가지로 다 18년도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SOC와 인프라 쪽과 건설 주택의 보급 이게 양쪽 사이드로 맞물리면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2018년도에 뭐 실적이 뛰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018년도에 꼴랑 200억이었어요 역성장을 해 나가고 바닥을 찍는 해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건 테마성의 흐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어찌됐든 간에 6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740억, 2023년도에 800억을 예상을 한단 말이죠 밸류, 밸류로 따져봤을 때 BPS로 따져봤을 때는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밸류 치고는 그렇게 비싼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조금 기술적인 타이밍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정부 정책에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이런 거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뭐 결론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치예요 경험치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털썩하고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그렇다고 많이 올라갔느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론은 조정시 매수예요 이거 조정시 매수고요 앞자리 숫자는 한 더 번 정도 바뀔 것 같아요 4자니까 더 번 바뀌면 5, 6, 6만 원 정도 중기적으로 그 정도의 목표를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게 되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대충 5만 원대 중반이에요 오버시팅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6만 원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또 한일 현대 시멘트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아까 주식 매구조에서도 박원재 전문가님이 인프라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 그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산발적으로 움직였죠 인프라를 왜 봐야 될까요? 인프라요? 정부에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인프라를 외치고 삽을 들까요? 직업을 만들려고? 일을 만들려고? 삽질을 열심히 해야죠 삽질을 지금 세계 경제의 제일 고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회복하느냐에 관심이죠 일자리를 못 돌아간 인원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700만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없으면 임금이 없고 임금이 없으면 소비,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리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이 돈은 빚이에요 빚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받고 받을 땐 즐거운데 이거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빚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은 이게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의 커다란 테마고 이슈고 숙제인데 갚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기가 확 살아나서 세수가 확 들어와서 그걸로 갚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고 해요 고성장하는 세월이 아니죠 금리의 추이를 보면 연준의 금리 추이를 한번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나오는데 80년 초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10% 초반이었습니다 아마 11.5%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금리는 계속 떨어져만 왔어요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성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성장을 못하는데 그 틈을 뚫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던 섹터가 있었으니 그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와서 세계 경제는 이제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있는 대로 돈을 다 찍어냈어요 그런데 고용 회복은 더딥니다 그래서 삽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 삽은 일정 특정 국가만 드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요 시멘트 업종을 아까 정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이슈와 테마 쪽에 이벤트가 있을 거라 했는데 아주 커다란 게 있어요 이 시멘트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이 소송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시멘트는 이제 석회적 덩이를 이제 또 묶어다가 이제 소송 결성을 해갖고 이제 그 포대자루로에다가 담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안에 이제 양질의 석회 소리들이 나오죠 이게 시멘트 산업이 특징적인 게 이게 단가가 톤당 6만 원입니다 이게 2014년 가격이에요 시멘트 한 톤당?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게 시멘트입니다 근데 그 싼 시멘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통당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포클레인 그거 퍼다가 덩어리에 넣고 한마디로 흙 퍼다가 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랜만에 가격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게 2014년 이후의 인상이니까 제법 인상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할 수가 없어요 공급이 안 돼서 무조건 쇼티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이게 이제 레미콘에 가면 레미콘 가격하고 연동이 되고 또 이제 운반하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고 그래서 이 저맞은 기업에 가면은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엔 어쨌든 인상이 될 거예요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두 번째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앞으로 이제 탄소 포집이나 이런 걸 많이 들을 텐데 이제 탄을 안 쓰고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떼서 소송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시멘트 회사가 이게 갑자기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삽을 드세요는 오래가는 이게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삽드는 게 그러면 지금 얘기 아까 정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좋았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PBR이 들쑥날쑥이지만 그때 4배를 받았어요 4배 근데 지금이 그 환경이 그때 못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저는 단기로 그냥 올여름에 한번 보세요 하고 이제 짧게 줬는데 사실은 중장기로 보는 게 맞고요 시멘트는 포티에 하나 늘 만한 섹터로 보입니다 텀도 좀 길게 갈 것 같고요 자릿수도 뭐 그렇게 바꾸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첨원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멘트 관련돼서 자세하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재훈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의 의견 두 개 다 반영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종목 진품명품 오늘 이 종목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정재훈 전문가님의 중기감정가는 앞자리수가 두 번이나 바뀌었죠 6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정책을 한번 믿어보자 정부 정책 수혜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4만 5천 원 라인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다 말씀을 드렸고 한 줄 정리를 또 해볼까요 네 지금 시멘트 너무 부족하다 쇼티지 현상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해드리면서 산업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